안녕하십니까. 레지시상사 정광룡입니다. 드디어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위원장입니다. 왜 비판을 받을까요? 중앙일보에서는 금융감독위원장까지 검찰 출신이냐? 동아일보에서는 금감원장도 검 출신 전 부장검사 이복현 한국일보는 검사 검사 또 검사 국민일보는 검감원장도 검 출신 검찰 편중인사 논란 등등등 이 인사를 놓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복현 부장검사는 얼마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 부장이었고 윤석열 사단의 막내였습니다. 심지어는 저보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박사모 회장이 윤석열 띄워주기 할거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저는 이런 말을 뒤에 붙입니다. 연작 안지 홍곡지지 뭡니까? 제비연 참새 작 어찌 안 알지 큰 기력이 홍 고니 곡 어조사지 떴지 제비나 참새가 어찌 큰 기력이나 고니 즉 고니는 백조죠. 굉장히 큽니다. 백조. 여러분 백조 시절 보셨나요? 날개 다표문 2미터가 넘습니다. 길이만 해도 1미터가 되고 제비나 참새가 어떻게 그런 그리 큰 새의 뜻을 알겠느냐?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밝힐 겁니다. 그런데 이 이복현 검사가 부산검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 간 이유가 있겠죠. 당장 문재인은 간 떨어지는 소리가 날 겁니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전부 다 게이트 게이트 게이트죠. 이거 피해 금액이 얼마인 줄은 아십니까? 총 다치면 수조원이죠. 여기에 피해본 사람도 한두 사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복현 신임 검감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등의 게이트를 건드릴 것처럼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새파랗게 질릴 사람들이 줄을 줄줄줄 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라 그랬죠? 문재인 정권을 뒤질 거냐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겠다. 단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을 그렇게 꾸려놓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낄 필요가 없는 거죠. 한동훈도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머리에 한번 잘 돌아갑니다. 시스템은 뭐냐? 검감위원장이 검사가 갔죠. 검용감독위원회의 검사가 왜 가겠습니까? 왜 가겠어요? 당장 양석조 누구죠? 서울 남부지검장.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정권 범죄 합동수사단이 있습니다. 여기랑 딱 짝을 맞춰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검용 범죄 잡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만나버리는 거죠. 자, 양석조 남부지검장과 이복현 검용감독원장. 이 둘이가 만나면 우리나라 검용 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지금 잠 못자겠죠? 이복현 신임 검감원장은 오늘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또 무슨 말 나옵니까? 시스템적으로. 자, 검감원 설립 이후 최초로 검찰 출신 원장이 임명되면서 그것도 얼마 전까지 경제범죄 형사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부장검사예요. 부장검사가 검감위원장이 되어 날라갔는데 이렇게 되면서 문제있는 사모펀드들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권을 정면으로 겨누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복현 위원장은 이복현 원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 검감원 출입기자들과 만나서 라임 옵티머스 등등의 사태를 다시 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들은 개별 단위 펀드 사건별로 모두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다. 다 넘어가서 지금 재판 중이죠. 재판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그 다음에 다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겠다 하고 덧붙입니다. 재판에 넘어간 건 넘어간 거고 빠뜨린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다 보겠다. 여기서 뭐가 빠뜨려졌는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인 누구누구가 일로 됐느냐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것이고 여기에다가 또 디스커버리 펀드 나옵니다. 디스커버리는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운용 등으로 판매가 중단돼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커버리 자산 운용은 장하원 씨라는 사람이 대표인데 누구냐? 장하성 중국대사. 문재인 정글에서 끝발깨락 끼던 사람. 장하성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장대사가 역시 60억 원 정도를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장하성 외에 다른 정치인들도 또 이름이 검형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떠올릴 수 있는 것만 세계죠. 라임 게이트, 옵티머스 게이트, 디스커버리 게이트.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에 라임 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체 CB 등을 편법으로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가족이 폭락을 해버리면서 폭락을 하거나 말거나 환매를 해줘야 되는데 펀드라는 게 환매 중단 사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옵티머스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1조 원이 넘는 돈을 모은 뒤에 투자자를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났습니다. 여기에 정치인이나 문재인 청와대가 끼어넣냐. 아이고 안 끼었으면 제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방금 제가 추미애가 기절초풍 민주당 떨고 있니. 한동훈 검찰 직접 수사를 부활한다. 인지수사도 이게 뭐지 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이해하는데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조직을 추미애가 다 말아먹은 추미애와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온갖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사의 손발을 다 묶어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풀어버린 겁니다. 특히 수사의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성인 폐지 등등등등 검찰이 알아서 다 도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죠. 이거 대통령한테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검이 뭘 할 거냐. 그때 얘기했죠. 제가 이거 그때 말씀드릴 때 금융위, 국세청, 건감원, 한국거래소, 예금보건공사 등등의 직원들이 모였어. 어디 금융위, 금융감독위원회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건감원, 국세청. 이 위기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의 단을 꾸리고 있었는데 추미애가 없애버렸죠. 그걸 다시 부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 정권 차원 또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연루되었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당장 디스커브리 게이트는 디스커브리 펀드가 빵구난 것은 지금 이 밑에 것만 볼게요. 장하원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중국대사 부부와 김상조 하면 딱 누굽니까?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가 이름이 여기서 왜 나와? 그다음에 채입의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이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특혜가 또 오고 간 흔적이 발견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주고 이 사람은 돌려주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벌어지는데 오늘 오전에 장하원 디스커브리 자산운용 대표가 구속 전 표의자신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퇴습니다. 오늘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장하원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장하원 대표는 오늘 법원에 출석해서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불구속 수사를 했을까요? 이렇게 거액을 사고 친 사람이?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을 실감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가네요. 원래 이거는 경찰이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뭔가 미진해요. 허지부지해요. 그래서 경찰이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하니까 경찰이 자료를 보강해가지고 다시 영장을 재신청했고 오늘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딱 뭡니까? 경찰이 봐주려고 해도 이제는 못 봐준다. 정권 바뀌었다는 게 진짜 실감 나는 거죠. 장하성 당시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현 주정대사 정책실장이었고 또 누구 이름이 나왔습니까?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정책실장 전 여기다가 최입회가 또 나오죠. 여기서 이 사람은 장하원입니다. 이 사진은 장하성 친동생이죠. 그래서 지금 수사가 확대돼가지고 마침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약 1년 전에 올렸던 이 영상 이성윤이 덮은 옵티머스 이낙연의 꼴이 밟혔다. 수천만원 더 이낙연 떨고 있니? 이게 2021년 5월 20일자 분석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올릴 때 그때 벌써 이낙연도 반드시 끌려 들어간다. 구속될 거다라고 내다봤는데 이 전후로 이낙연의 수족처럼 따르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이낙연이 거기서 풀려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사를 멈출 거냐 부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수사까지 멈추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렸죠. 그런 게 어디 있나? 죄는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지. 당시 이낙연 사무실 선거캠프에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힘으로 옵티머스 자산운용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옵티머스 브로커 김모 씨와 신모 씨 등 3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됐는데 이낙연 지금 미국 같죠? 미국서 지금 오늘 이 방송 들으면 마음 편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했느냐? 공수처를 서둘렀어요. 공수처 서두는 자가 범인이다 라고 제가 소리를 외쳤죠. 그런데 이 공수처가 이 사건을 덮을 수가 없어. 공수처는 수사 능력도 안 되는 것이 증명됐고 드디어 어떻게 됐다 지금 현재 금융감독위원장이 부장검사가 날아갔어. 검사가 거기에 왜 갔겠습니까? 금융감독위원장에. 왜 갔는지 짐작이 되죠. 당시 렌탈 서비스 계약서까지 제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수사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남 장성 출신 향후회가 있어요. 이 향후회가 여기 장성 출신들이 주르륵 주르륵 끼는데 여당 소속 의원 A씨 여당 소속 모 간사라고 하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까지 다 걸려듭니다. 여기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뭘 소개하고 자시고 하는 게 제가 그때 쭉 이야기를 해놨는데 로비 대상으로 삼은 장성 출신 인사 중에는 정부부처 국장급 인사가 있는데 로비스트 김 모 씨. 자 옵티머스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 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를 토대로 당시입니다. 1년 전에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지목된 신모 전 연예기획사 회장이 각종 자금을 차명으로 이체한 내걸 확보하고 추적 중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수사가 이 선에서 끝나버립니다. 추미애가 뭐 했죠? 정권 범죄 합동수사본부부터 싹 없애고 전 검사들이 손을 쭉 다 묶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아예 못하게 뭔가 새로운 당장문을 하려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라 그러면 추미애 자신한테 와서 검사받아라. 승인받아라. 이런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아무것도 안 되고 멈춰버렸어요. 자 옵티머스 복합기 관련해서 이낙연 플러스 대깨문들 관련 금융기관의 요직을 싹쓸이 했는데 이게 금융게이트로 제가 그때 이름을 졌는데 전남 광주 전성시대냐 옵티머스 금은 로비 의혹 떴다 정남 장성 향후에 새로 등장한 여당 의원 간사 플러스 청와대 고위청이 누구냐 라인 펀드가 총 NH투자증권을 통해서 138억 원 규모를 판매하고 옵티머스 펀드가 총 4,400원 어치 판매를 했는데 이 NH투자증권이 어떻게 됐냐 하고 구석을 파보니까 이게 이낙연 줄줄이 줄줄이 이낙연이 어디 출신인가 광주일고 출신입니다 김봉현 필리핀 리조트 접대할 때 문무일 검찰총장 광주일고 출신입니다 김광수 농협금융지주회장이 광주일고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농협하니까 방금 제가 뭘 떨었죠? 농협중앙회가 있고 NH투자증권이 있고 여기서 라인 옵티머스 나옵니다 여기서 그 당시 이름이 떠올랐던 사람이 농협금융지주회 김용기 지난 2017년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성장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이효익 농협생명 농협생명 있습니다 사회의사가 광주일고 정태석 NH투자증권 사회의사가 광주일고고 농협금융지주회 친 이진순 이 사람도 광주일고 출신 농협은행의 이한주 이 사람도 광주일고 출신 농협생명의 김영과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농협생명의 박락진 이 사람은 광주광역시 광진구청 부구청장 출신데 금융권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농협생명에 참 이해할 수가 없죠 NH아문다 자산운용에는 금융권 경력이 전혀 없는 NH저축은행에는 CBS 기자 논설위원 출신이 금융권 경력이 전혀 없으면서 가 있고 구본민 이 사람 NH저축은행의 광주일고 다 이거 하기가 힘들어요 거기다가 청와대 나옵니다 이게 녹취록까지 확보되어 있었어요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 여기에 명단이 주르륵 주르륵 나오는데 이게 수사가 다 이상하게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죠 저는 아주 미칠 편이었어요 이거 수사하단 말이야 당시 서울 남부지검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설까지 막 도는데 일부 행령이 일어나고 오현철 현 남부지검 2차장이 담당 부장검사 이 사람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희대 법대 직계 후배입니다 그러면 이성윤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서울중앙지검장 주미한테 90도 각도로 인사하던 그 사람 여기에 자금세탁 창구부터 성지건설 사건까지 이게 주르륵 주르륵 열려 있는데 사회의사 이게요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김재현이 구속됐고 사내의사 윤석호 변호사는 이 사람 부부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때 행정관이 이걸 일개 행정관이 이런 직책을 왜 맞습니까 지금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은 실물은 이렇습니다 실제 얼굴은 일개 행정관으로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설명이 안 된다 하고 제가 밑에 딱 달아놨죠 도저히 이해를 아무리 100번 해봐도 일개 행정관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 사진은 어디서 나오게 되는지 여러분 얼굴도 다 아는 사람들이죠 지금 2년 전 진행된 국정은 감금 재판 벌금 구형받고 인전샷 올렸습니다 여기에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의인들은 왜 기소 안 하죠 이광철 김남국 서모 이모 변호사님 진심감사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에서 이게 얼굴이 다 옮겨가 됐습니다 여기서 김남국이 또 왜 나와 어쨌든 여기서 이제 검찰 전 검사장한테 무려 5억이 전달되고 옵티머스와 해덕파워 외에 청와대에서 조폭까지도 연루가 됩니다 옵티머스 로비스트 한 사람이 누구죠? 진여권 인사한테 5억을 줬다 떨고 있어 하고 제가 올렸던 겁니다 전남 장성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법조 로비까지 이것들이 다 수사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게 제가 당시 만들었던 모든 자료들 아 자료 제가 그때 이거 정말 열 올려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시대가 이제 올해로 들어옵니다 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 입장문을 작성한 민주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그런 말을 합니다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하니까 양홍석 변호사가 검수완박 안 되면 감옥 20명 나도 들었다 까버릴까 하는 기사까지 뜨게 됩니다 그럼 이 20명 뭐냐 청와대 이야기 나왔죠 청와대만 20명 정치권은 나머지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억수로 많을 것이고 청와대 20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 있죠 누굽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진하 전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으로 이 거대한 사건이 터집니까 꼬리 중에 꼬리죠 몸통은 저기 어디 있는 거죠 양산에 가 있는지 어디 가 있는지 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진하 전 청와대 행정관 외에 청와대 20여 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라고 양향자 의원이 주장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틀림없이 라임하고 옵티머스 이야기다 라고 제가 지레짐작을 했는데 아마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경우도 피해 금액이 무로 1조 3526명이고 피해 금액이 3200명입니다 여기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관계 인사가 윤모 전 금융감독은 국장 지금 금융감독은 원장이 누가 됐다고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산검사가 척하이죠 그 다음에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나오네 거기다가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이규남 전 법무부 장관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재 이사장 이 도표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저기 신문기사예요 자 이렇게 주르륵 대추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 튀어나온다면 이 정도냐 이 정도 아니고 더 있다 하면 정말 기술초풍 날 일이죠 자 거기서 이게 뭡니까 이게 옵티머스 이재명과 이낙연 이재명도 여기 이름이 올라가죠 당시 이재명이 누구를 만나가지고 저기 성남시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까지 저기 제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당시 이 옵티머스 복합기만 가지고도 사건이 출발해가 쫙 진행되는데 관계자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김봉현이 어쩌고 김봉현이 체포가 되고 김봉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을걸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주범 비슷한 김봉현이 지금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이 벌어지고 있거나 말거나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할 것이 너무 많지 않나 제가 만약 제가 수사관이라면 다 파헤쳐버립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가진 자료만 해도 수십 명의 이름을 제가 검영할 수 있는데 이제서야 나라가 바로 서가지고 이제 바로 잡히는 느낌이 드는 것 거기다가 이복현 신임 금감위원장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위원 원장으로 왜 갔겠습니까 검사가 거기에 가는 이유가 있겠죠 라임게이트, 옵티머스 게이트, 디스커버리 전부 공통적인 뭡니까 금융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금융에 관련된 범죄는 어디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전문가가 많이 모인다냐면 금융감독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그 금융감독위원회 부장검사가 첫 앉아가지고 자 하나씩 보자 하면 그 전문가들이 딴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및 당시 청와대 주인이 문재인이었습니까 청와대에서만 20명 들어간다며 그 20명뿐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겠죠 간떼어지는 소리가 단체로 후두두두두두둑 여러분도 들리죠 지금 간떼어지는 소리 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복현 신임 금감위원장이 언론에서 욕을 하거나 말거나 그건 언론이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보수 진보할 것이죠 전 신문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인사를 어쨌든 이복현 한 사람한테 특히 쏠리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나는 저는요 이거 정말 잘된 인사다 확실하게 잡아라 대신에 적당히 하면 요구도 웃는다 하는 거 박하면서 잘하면 박수 칠 것이고 못하면 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인사가 정말 잘됐다 초장은 좋았다 끝에는 아직 모르겠고 제가 이야기한 것들만 다 뒤져 잡아도 설구 취소 모자랍니다 박 모자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은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일단은 먼저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다 파헤쳐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적어도 나라다운 나라 나라 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도둑놈이 설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일을 더 잘하고 못하냐 그걸로 경쟁하는 나라가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일단은 나라부터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인사 잘됐다고 봅니다 남들이 욕을 하기나 말기나 아이고 꽁 잡는 게 매지 그저잖아요 꽁을 잡아야지 매가 꽁 못 잡는 매는 매도 아니지 그죠? 정말 잘된 인사다 다만 하는 거 봤어 잘 할 것이다고 믿지만 진짜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또 돌아온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